안녕하세요. 제브로티비의 제브로박사입니다. 네, 여러분 혹시 막스벨트 있을지 알죠? 사실 완전히 끝낸건 아니구요. 그 더빙 자체를 그 뭐냐, 그래, 개구리 시리즈의 스피너프작인 개구리와 돼지, 네, 그거를 더빙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왜냐면 여기저기 구글링하면서 알아본 결과 거기에 줄거리를 잘 안에서 덕분에 좀 제대로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참고로 개구리랑, 네, 그 참고로 개구리와 토끼, 개구리와 쥐 그거는 아직 사실 내용 자체를 전부 파악하지 못해서 그 책이 있는 분들이면 이걸 보고 나서 그 책의 줄거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. 예의있게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개구리와 돼지 개구리와 돼지가 사과를 따고 있었어요. 사과를 다 땄으니 뭐랄까? 개구리가 말했어요. 춤을 추자 돼지가 말했어요. 난 춤 못 추는데 우리 축구하자 개구리가 말했어요. 난 별로야 연을 날리는 건 어때? 돼지가 말했어요. 에이, 차열이 심바꼭질 났겠다 개구리가 말했어요. 그럼 맛있는 걸 만들어 먹자 돼지가 말했어요. 좋아! 개구리가 대답했어요. 둘은 사과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만나게 먹었답니다. 감사합니다.